안녕하세요 흑손입니다. 이번 영상은 브롤스타즈의 새로운 브롤러 틱 제작 영상입니다.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영상의 조회수가 2만 이상이 되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브롤러 틱클레이 인형을 드리려고 합니다.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작 영상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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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